나한테 무슨 악감정 있어요? 그게 무슨 그때 이상한 점 없었나요? 뭐 오달림 씨 행동이 좀 부자연스러워 보였다든가 이제 생각이 나네요 아직 퇴근 안 했어요? 아 샘프님 여기서 지내요 이게 다 뭐예요? 달림 씨한테 처음 공개하네요 내 몸을 찬 거예요 대표님이 나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쓰레기통이 소스 비교 쓰레기통이 버려져 있었다고요? 그 그릇에 버린 사람이 범인일지도 몰라요 여기서 뭐해